1. 2. 2. 2. 3. 3. 3. 쌍놈 새끼가 장난질을 리즘을 타가면서 해야지! 매순간순간에 쿨어지뎌! 시바놈이 뭐라는거야? 미친 새끼가? 하하하하! 9땡좀 좋아할 줄 알았어! 얘는 6땡에서 8땡 사이지! 8땡이다! 창의력 없는 새끼야! 너는 장땡 만들어서 판소리 하려고 그랬지! 뭐하냐! 이 새끼야! 구라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서 알지? 네가 그럴 지 미친 새끼야! 하하하하! 아저씨! 이 새끼 펴준까봐! 저 아저씨 손목 봤지? 장땡 나오는 순간 바로 저 아저씨하고 쎄쎄쎄하면은! 나 장땡이네! 어? 그러면 아저씨가 뭐해요? 뭐 내꺼? 두꺼치네! 어... 손, 손 봐봐 손! 손? 손 뭐? 왜? 뭐 왜? 쎄쎄쎄하라매! 마 응? 아... 이게... 이게 아닌데? 아이고... 마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치고 막 그려야지 응? 9땡 8땡 나왔으면 뭐해! 반이 마 이 아싸리 반이 됐는데! 아이고 나 여기서 무슨 없어 못 찍었어! 마 수고들 하십쇼! 어이? 아저씨! 아이고 나요? 왜왜왜? 아저씨 나 왜 도와줬어요? 마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! 아 아니에요 마! 갑시다! 장짜리를 삥으로 바꿨잖아요 아저씨 다 짜인거죠? 아이고 이 사람이 큰일날 소리만 하네 아이씨 비켜요 비키지마! 야!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! 하하하하! 쎄쎄쎄하고 있을까 그랬지 자... 맨맞다! 아 이런 그림이면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해는 맞으면서 풀자! 아 오해라는 생각이라니까 우리 오늘 진짜... 어? 소화하셨거든요 이거 뭐...이거 뭐야? 어? 잡아 잡아! 잡아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어이! 오해입니다! 오해라는 확신이 있는 거...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!